피터 S. 러크만 주석 고린도전서입니다. 인용한 본문은 한글 킹잼스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서신서를 고린도교회에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의 보금전파 활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교회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성교여행 중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이 보금전파 사역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서 강력하게 보금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교여행 중에서 고린도교회를 바울은 세우게 됩니다. 고린도교회의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금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3차 성교여행 중에 있던 바울은 영적으로 어린 고린도교회 내의 성도들에게서 갖가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의견 차이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마음속에 연민과 애정과 심한 아픔을 느끼면서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공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고린도전서는 최소한 죄, 율법, 행위 문제, 구속, 믿음, 의롭게 됨, 양자됨, 성결, 그리고 성령과 부활 등등 이렇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신약 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옥교회 회원들의 올바른 신앙생활과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른 바울서 신서들과 다른 점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참으로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이방인 해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물들어있던 이교도의 간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구가 40만에서 70만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고린도는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중심지였습니다. 그곳 시민들의 생활은 부유했고 도처의 우상들과 산당들, 신전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락과 타락이 난무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와 그 주변 지역의 성교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할 그런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던 다른 신약교회들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고쳐야 할 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홍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특징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회원들에게 육신적인 행태와 분파 행위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들의 미숙함에 맞춰서 그에 맞는 우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또한 견고한 교리에 해당하는 단단한 음식도 먹이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완벽한 교리적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회에 부여된 다양한 은사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이적, 영들의 분별력, 다양한 방언들, 방언들을 통역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육신적이고 미성숙한 고린도교회만큼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은사적 특징은 이런 갓난아기 교회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었습니다. 깨닫는 데 어린아이였던 교회의 이상현상이었습니다. 아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만 방언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고린도교회가 영적으로 아직 어린 갓난아기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과 간행들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이 방언 문제에 대해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반장을 할애하고 있고 심지어는 머리를 어떻게 깎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의 반장을 할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도 반장을 할애하고 있고 성도들의 부도덕성에 대해서는 한 장에 걸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교회는 신약교회로서 갓 태어난 어린 교회였고 영적 갓난아기에 해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리적 근거를 고린도전서 특히 14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빈약한 교리적 토대 위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4장이야말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라고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신약교회 중에서 하필이면 최악의 육신적인 교회였던 고린도교회를 흉내내는 것은 참으로 우수강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의 타락한 도덕상을 보면 회중 가운데서는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저지른 자도 있었습니다. 이 서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나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실천적 교훈들을 보면 여러 시대에 걸쳐서 교회들이 사실상 강가해 오고 있던 오늘날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린도서에서 발견되고 있는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써 잘못된 교회들이 다시 올바른 진리의 토대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는 장식물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칭하는 그런 장식을 말합니다. 대략 AD 57년 정도에서 59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인 문제들에 비해서 교리적인 문제들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로마서 뒤에 바로 나오는 책임으로 로마서가 구원에 관한 교리서라면 고린도 전서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분파 행위에 대한 책망, 전반적인 부도독성에 대한 훈계와 명령을 5장에서 다루고 있고 지옥교의 성도들 사이의 분쟁을 이교도들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책망을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고 8장에서 10장까지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잘못된 점과 무질사하게 처신하는 여자들을 바로잡고 있고 12장부터 14장에서는 영적 은사들, 특히 방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16장 전반부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동참할 것을 곤면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동욕자들에 관한 소식과 곤면을 다루고 있습니다.